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학 2 배기범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즌 초에 예고를 좀 했었죠. 올해 물리학 2 커리큘럼은 어떻게 유지를 할 생각이고 어떻게 또 보완을 해나갈지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올해 2 선택자들이 감소를 했고 약간 최근에 어떤 충격적인 시험 결과들 등급컷이라든지 표준점수와 관련된 투어 관련된 논란이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택을 했던 학생이나 작년에 툴을 했다가 올해 좀 원으로 전향한 학생들 사이에서 좀 왈고왈부 썰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편집 형태로 내게 됐고요. 작년에 이거 13회차는 아카이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됐던 배기범 모의고사 12회분 정규 모의고사와 비라이브로 시행됐던 두 회차 합쳐서 14회분의 모의고사를 아카이브 형태로 이렇게 책자로 냈어요. 사실 이제 책자 크기가 큽니다.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렇게 안에 내지를 보면 그냥 모의고사 시험지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공간을 가지고 써가면서 풀 수 있게끔 해설지와 함께 이렇게 아카이브 형태로 출제를 했다라는 거 어쨌든 14회분이면 아마 14회분 정도 규모의 모의고사를 출시하는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두 과목에서는 하여튼 충분히 물론 원에 비해서는 선생님 원은 60회 하잖아요. 약간 뭐 좀 차별받는 느낌 좀 부족한 느낌이 없진 않겠지만 제가 또 물리학 2도 나름 풀커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범비급도 있고 또 1당 100 전범위 엔제도 있고 또 100번 모의고사 14회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필수본 그 다음에 삼순환 기출 그리고 기범비급 유형별 엔제 킬러 엔제 그리고 심화 엔제죠. 그리고 1당 100 전범위 엔제 심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면 사실은 풀커리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물리학 2를 학습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도 있고 저도 좀 죄송한 감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좀 여러분들이 학습 편의성을 높여서 마지막 최종 정리 파이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자를 애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진부한 질문이지만 모의고사는 많이 풀어볼수록 좋은 건 아니죠. 많이 풀면 적게 푼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충분히 사후관리 한 회차 풀면서 발견된 여러분들의 약점을 개념 기출 또는 실전 엔제와 피드백 해가면서 계속 좀 보완해 나가면서 좀 학습을 회차별 진행을 하셔야 좀 얻어가는 게 많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는 것이 단순히 뭐 실전 경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실전 문제를 풀게 될 어떤 그런 예비적인 경험으로 시뮬레이션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만 구해서 막 풀어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리학 2도 아마 그렇겠죠. 시중에 또 더더군다나 모의고사 회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좀 확보하고 저기 가서 좀 사드리고 해서 그래도 한 3, 40회분 정도 만들어서 그냥 열심히 풀면 되지 않을까 그렇진 않고요. 이것도 좀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하시는 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단뿐만 아니라 당연히 발견된 약점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사후적으로 반복하는 학습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크게 보면 진단과 보완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너무 좀 진단에만 점수에만 또는 시간 한 배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실제 사이즈보단 약간 작습니다만 그래도 책자를 이제 좀 크게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14회분을 풀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두 회분 정도는 푸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두 달 정도는 잡고 지금 7월 달에 개강을 했는데 7월에 시작하셨으면 9월 모평 전에 끝낼 수 있겠죠. 또는 이걸 9월 모평 이후에 또 풀게 된다면 9, 10, 두 달을 좀 꽉 채워서 일주일에 두 회분씩 규칙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그런 학습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물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제작했던 문제라고 해서 이게 뭐 시후가 끝난 거냐 유효기간이 지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굉장히 수능에 가깝게 엄선된 280문제 완전히 저희가 이제 출제를 실전적으로 다시 출제를 했던 그런 이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고요. 그리고 수준면에서도 수준면에서는 아마 올해 예고된 올해 조금 난이도가 낮아질 것으로 좀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의 모래주머니 효과도 좀 충분히 가미된 그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교훈들을 14회차지만 얻어갈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어쨌든 뭐 조금 아쉬운 면은 있겠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준비했던 그 풀 커리큘럼 잘 준비를 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은 역시 또 약간의 상실감들이 있어요. 투과목 선택자들은 이게 뭔가 좀 인프라가 원과목만큼 아무래도 선택자 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차별받는 느낌도 있고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있겠습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갖춰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만 잘 소화를 하셔도 작년에도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 대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을 거다. 조금 건강관리 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강의실에서 1강부터 1회부터 14회까지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두 달 제가 이제 권장 수강 기간은 7주에서 8주 정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좀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은데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또 난이도 조절과 관련해서 이런 것에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던 길을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자기가 설정한 목표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걸어온 어떤 학습의 과정들에 흔들림 없이 좀 꾸준히 가다 보면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말고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이긴 합니다만 좀 힘을 내서 묵묵히 수능 그날까지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물리학 2 102번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